täällä 배달왕 혀 혀 혀 혀 혀 혀 이거 혀 혀 혀 혀 아 아이씨 혀 혀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GEK 이제 먹어야지 내가 먼저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오.. 이리요 야, 야옹 야옹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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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콜라 소금 화면물 잘게 익은 물 엣Мы 기름 계란 핫도그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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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된장찌개 고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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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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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양파 마늘 양파를 넣어둔 양파 새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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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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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스틱이랑 치킨 닭다리 그리고 직접 으깬 감자를 이용해서 만든 감자 치즈볼도 한번 준비해봤고요. 여기 이렇게 매콤한 마라 불닭 납작 당면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얼른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첫 입은 치즈 굽기 전에 치즈스틱부터 먹어볼게요. 치즈스틱 패티도 굉장히 잘 익었네요 패티가 너무 커가지고 따로 좀 먹을게요 패티가 너무 커가지고 따로 좀 먹을게요 패티가 너무 좋아 반蒜 패티가 너무 좋아 패티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할라피리 얹어보니까 더 맛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떡볶이 소스가 엄청 자극적이예요 너무 잘 익었다 완전 짱 고소한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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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소스 고춧가루 멸치 머쌈 찍어서 감자가 굉장히 담맥하고 맛있어요 간이 잘 됐어요 고춧가루 오징어 자극적인데 진짜 중독적인 것 같아요 크리밍 어니언서스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